13년 만에 나온 한 해 16골 기록. 황의조 보르도 전설과 나란히. 오종헌 기자. 황의조가 보르도의 레전드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보르도는 12일 오후 11시 프랑스 트루아에 위치한 스타드대 이루브에서 열린 2021-22 시즌 프랑스 리그왕 18라운드에서 트루아의 2-1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보르도는 승점 17점으로 15위에 위치했다. 승리의 1등 공시는 황의조였다. 이날 보르도의 최전방에 배치된 황의조는 경기 초반부터 좋은 움직임을 보이며 득점 기회를 모색했다. 보르도는 전반 28분 선제 실점을 내줬지만 2분 뒤 상대 자책골로 빠르게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 후반 9분에는 황의조의 헤더로 역전에 성공했다. 결국 보르도는 황의조의 결승골에 힘입어 트루아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특히 최근 리그에서 5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던 보르도는 오랜만에 승점 3점을 획득하며 강등권과의 격차를 승점 2점 차로 벌렸다. 최근 황의조의 기세가 매섭다. 10월 A 매치 이후 한 달 넘게 부상에 시달렸던 황의조는 복귀 2경기 만에 득점퍼를 가동했다. 이어 지난 주말 올랭피크 리옹을 상대로 1도움을 적립한 뒤 이번 경기에서 결승골까지 쏘아올리며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이다. 특히 리그 6호 골과 함께 리그항 통산 24골을 기록한 황의조는 대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바로 아시아 선수 리그항 최다골 심기록이다. 현재 1위는 박주영이다. 박주영은 2009-09 시즌부터 에즈모나코에서 활약하며 리그항 통산 91경기 25골을 넣었다. 황의조와는 단 한 골차. 박주영이 2011년 프랑스 무대를 떠난 뒤 권창훈, 석현준 등 여러 한국 선수들이 리그항 무대를 누볐지만 박주영의 기록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하지만 10년 만에 신기록, 경신이 가까워졌다. 황의조는 지난 5월생 테티엔, 그래노블 등에서 뛰었던 다이스케 마치에이를 제치고 아시아 동산 득점 2위에 오른 바 있다. 동시에 보르도에서 족적을 남긴 공격수와도 어깨를 나란히 했다. 보르도가 마지막 리그항 우승을 차지했던 2008-09 시즌 당시 팀의 주전 공격수로 활약했던 페르난도 카바네기가 그 주인공이다. 2021년에만 16골을 넣은 황의조는 2008년 카바네기의 한 해, 득점 기록과 동류를 이뤘다. 카바네기는 보르도에서 4시즌 동안 활약하며 통산 111경기 47골을 터뜨린 선수다. 보르도는 오는 23-11과 리그항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이 경기가 보르도의 올해 마지막 경기다. 만약 황의조가 여기서 한 골만 추가한다면 카바네기를 앞서게 된다. 감사합니다.